아구가 까테 아구가 까테 예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안녕 오이 겉에 있는 거 어 싸워 왜서 먹나? 애들 보니까 이거를 안 먹더라고요 어우 야 껍질도 뜰다 어 이거 저 누가 찾나요? 삶은 다 이제? 안에 노른자고 흰자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이 겉에 이 파란 안에 연한 초록색 분을 먹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 아직은 먹을 때가 아니래 8월 제가 먹었을 때 어 디스 이즈 노잇 넷 넷 넷 넷 카라바시 카라바시 이게 배가 돼 아 형님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안 돼요 안에 이거? 이거 어떻게 여는 건지 한번 가르쳐달라고 그럴까요?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는 거예요? 응 아 못 먹는 거야? 아 그래요? 그릇 용도로만 쓰이는 거네 아니 진짜 겉보기에는 안을 참 열면은 그 시원한 오렌지 같은 느낌의 그런 어떤 과일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상상치 못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성수형 잘못 앉으신 것 같은데 안 힘들어 보일까 봐 걱정이야 방송을 나갔을 때 너무 쉬워 보일까 봐 정말로 힘들거든 낚시도 그래 그래 맞아 낚시대 이렇게 녹고 있었잖아 방송은 이렇게 녹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 시간 동안 음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도 그 뜨거운 불에서 몇 시간을 했는데 황성에서는 보삭불 되게 넣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흰 수염이 잘 안 하고 있다니깐요 검은 수염도 아니고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와서 어? 우와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 아니야 여기 보늘도 안 드시는 걸 내가 유담이니까 다 먹 Civ vole 어? 어때요? 나 빨리 들었어 되게 맛있는 데 나네 하하하하하하 나 너무 맛있다 기회가 안 나 내일 이상한 거 나 되게 멋있어 우리 우리 어? 아이고 네 바람이? 되게 풀맛이 쎄다 볼까요? 응 내가 풀을 좋아했나? 딱히 맛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맛있다고 그래 그러다 하면 맛있지 이거 다 만들어서 가져가면 되겠다 저희 뭐 되게 현지인 수준이죠 이게 확실히 그릇으로 쓰기 되게 좋아요 껍질이 얇은데 되게 잘 안가네 컵에서 약간 향기가 나 어머 쟤 누구야? 애를 들고 오는 거야? 아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라고요? 쟤 보자기야 그럼? 진짜 애기인데? 오 엄마인가 봐 위험한? 오 아 특이하네 머리에 이고에서 봤던 거야 이걸? 우리 보자기, 뭐라고 하죠? 아기 애기? 오 갑자기 마술 갈때 마술을 갑자기 애가 애가에서 나타났어 아 이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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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린 거 구나 아 아 이게 딱 보니까 역기 편하게 저렇게 컵에다 이렇게 단가를 센스에 있는 거 어 아 진짜 이쁘죠 아 진짜 별거 아니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거 하나 만드는 거 제가 어 친절한 마야 마을 사람들 덕분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마야 생존 캠프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아니 또 이제 정의 가는 게 아침에 우리 머리맡에 와가지고